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이쪽 부분에 어떤 상품이 올라오면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쿠팡으로 넘어가거든요 여러분들이 쿠팡 이용하실 때처럼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셔서 사시면 되요 그러면 채널에 좀 도움이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좌파에게 인기 이빠입니다 실질적으로 조국뿐만이 아니라 아니 우리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좌파라고 생각하면 당대표라는 이재명이라는 놈이 온갖 범죄 또 다음 달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공직선거법과 비중교사 이런 걸로 솔직히 이재명이 이 자식은 검사를 사칭한 놈이에요 물론 지금도 대통령 사칭하고 있죠 제가 대통령이냐 당대표가 증심 같아서 제대로 투쟁을 못하잖아 그런데 그거를 커버해주는 놈이 한동훈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얘들 입장에서 고맙고 사랑스럽겠어요 주먹을 벌끈 비고 조국이 한동훈 잘한다 한동훈 파이팅 윤석열 김건희하고 결별하고 우리 쪽으로 와라 이거야 실제로 지금 분담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분담 가능성이나 많아 얘가 원래 목적이 그래 플랜1 플랜2 플랜3 이렇게 플랜 하나 둘 셋이 정해져 있었던 거야 그래서 애초에 도중동이 이주석 대를 이어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파렴치한 한동훈이라는 놈을 국민의 민의하고 완전 틀리게 당대표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놈을 갖다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앉혀놓은 다음에 당대표를 만들기 위한 밑밥 깔기죠 그나마 그거 경력 하나 커리어를 하나 쌓기 위해서 비대위원장을 갖다가 한동훈을 앉혀놓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비대위원장이 뭐야 말 그대로 비상대책위원장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재선도 안 돼 3선 4선 5선 중진급 미상 보수 우파에 국민의힘당의 커리어가 있는 터죽대감을 갖다 놔야 또 이렇게 당이 또 회신이 되고 비상 상황을 극복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초등학생도 아는 객관적인 사실이잖아요 근데 한동훈을 꼽아놨단 말이야 그건 뭐야 당대표를 만들기 위한 커리어 쌓기 경력 쌓기의 경력 쌓기 그래갖고 국민들의 민의안은 전혀 다르게 한동훈이를 당대표로 만들어놔 만들어 놓고 총선을 말아먹고 당대표의 권한으로 총선 백서를 아주 이례적으로 이런 적이 없죠 총선 백서를 갖다가 조작을 해 이놈의 주요 스킬인 증거 조작 이런 거 하고 공개를 안 해 뭘 잘못했는지 국민에게 밝히질 않아 뭘 잘못했고 우리가 뭘 해서 어떻게 나가야 된다라는 총선 백서를 국민의 엄청난 돈을 쓰고 엄청난 인력과 엄청난 시간을 할애해서 앞으로 잘해보자라고 총선 백서를 발견했는데 이거를 갖다 조작을 해요 한동훈이라는 놈은 왜? 지가 다 말아먹었으니까 말아먹어먹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언놈이 언놈이 어디서 어떻게 했고 이래서 우리가 총선을 망쳤다 그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걸 밝히기 싫어서 조작을 해 이름을 수정하고 야 이거 빼 빼 저거 빼 빼 이게 무슨 총선 백서야 근데 그거 마저도 백서를 공개를 안 해요 아주 이재명하고 똑같은 놈이죠 아주 독선의 아주 독재의 독재이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대통령실을 저격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민주당 쪽에서 해야 되는 이재명이라는 놈이 지금 발목에 딱 잡혀서 구속되기 일부 직전이다 보니 또 이 놈 조국이라는 놈도 2심까지 징역형을 받고 대법원에서 선고만 때리면 돼 얼마나 고맙겠어 대신 다 대통령실 까지고 김건희 특검 발의하는데 대신 그냥 조중동에 사주를 받았는지 대신 공격을 해주고 따뜻하게 쳐맞고 나와가지고 이재명 만나고 자파들 만나고 주감장의 표정 보셨죠? 이 새끼 한동훈 얘기 자파들 만나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 만날 때는 썩은 봉태눈가라고 똥 씹은 얼굴을 하고 이 새라를 하더니 자파들 만날 때는요 아주 그냥 수십 년 만에 동경하던 고향을 찾은 고향 선배들 부모를 만난 것 마냥 이산가족 상봉한 것 마냥 아주 그냥 좋아가지고 호랑지를 살랑살랑 하면서 키키키키 거리면서 똥개처럼 그런 거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동훈이 이런 짓거리를 대신 해주니까 조국과 이재명이가 박수를 치고 이런 식으로 화이팅! 누구에게? 한동훈에게 한동훈 화이팅! 이러는 거예요 이런 놈이 지금 보수의 당대표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또 얘네들이 얼마나 고마웠겠어 조국이나 이재명이가 법무장관 때 조동아리로만 조국은 깜도 안 되는 범죄자다 깜도 안 돼 쟤는 범죄자긴 범죄자인데 그리고 이재명은 중범죄자다 그런데 법무장관 이런 놈이 중범죄자를 그냥 방치해요 옆에 살인범이 있는데 얘 살인범이에요 그리고 대비도 구속을 안 시켰어요 과연 한동훈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화양연화 한동훈의 화양연화죠 문재인 정권 때 나의 인생에 가장 정말 행복했고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 박근혜 대통령 때려잡을 때가 가장 화양연화였다 얘 마음속에는 문재인 플러스 좌파를 동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엊그저께 국정감사장에서 좌파들 만났때 표정 보세요 호랑지에 살사나면서 침을 흘리면서 흑흑흑거리면서 고향 선배 만난 것 마냥 얘네들은 고마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지까지 살려준 놈이 한동훈이잖아 그렇게 현직 대통령을 아무런 그래도 권력이 없었던 일개 검사 나부랭이가 증거를 조작하고 막 이래서 현직 대통령 때려잡았는데 보수 인사를 수백여 명을 쓸어 담았는데 과파는 그냥 내비도 지 입으로 중범죄자다 조국은 깜도 안 되는 범죄자다 저놈은 깜빵에 가도 책 팔아갖고 이것도 사먹고 저것도 사먹고 할놈이다 이렇게 조롱을 해놓고도 정작 집어넣질 않아 그러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플러스로 지금 지들이 발목에 딱 묶여있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한동훈이 그냥 다 두들겨 잡아주니까 보수 진영을 그러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당연히 파이팅이라는 말이 나오고 한술 더 떨어서 지적을 해요 지적을 해 야 너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이거 해와 특히 이재명 이재명 만나자고 한동훈이가 이러니까 이재명이가 아유 만나자 이것도 아니야 야 두 건이 있어 너 내가 만나줄 테니까 김건희 특검법 이거 발휘할 수 있도록 니 국민의힘당에 심어놓은 쓰레기들 있잖아 가파 쓰레기들 20명 기생충들 데리고 와 그러면 내가 생각해볼게 이런 지경에 빠져있어요 이재명이한테도 지금 발발발 기어다니고 있다 이재명이도 지금 조건을 달잖아 너 이거 해와 내가 봤을 땐 그래서 다음 달 11월 달에 가파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발휘하잖아요 지난번에 내표 이탈이 됐잖아요 도중동의 힘으로도 손이 되고 이미 확보해놓은 국민의힘당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이 가파 쓰레기들 20명 이상 우두머리는 또 조경태라고 할 수 있죠 한동훈은 시다발입니다 이 기생충들 기생충들이 정의당처럼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국정을 완전히 그냥 비꾸라지들이 흑창문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한동훈 과시하는 거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당을 만들어갖고 괴상한 짓거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민주당이 흡수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봤을 때 흡수보다는 정의당처럼 대삼 지대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겠다 그럼 20명만 데리고 가면 10명만 데리고 가도 정의당은 뭐 그렇게 국회의원이 많지도 않았는데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에 있고 싶어 하는 인간들이 대거 기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놈들하고 물 밑에서 이재명을 돕고 그러니까 이재명을 지금 한동훈이 뭐라 그래요 이재명 11월 선고 전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라 대통령실은 김건희 특검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국민 팔잖아 김건희 특검은